예배 드리면 우리에게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넘쳐야 돼요 절대 해결되지 못하던 죄, 죽음, 지옥, 마귀, 권세를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 끝내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 라고 그렇게 히브리스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습관적으로 교회 다니고 그러면서 따라다니고 체면적으로 다닌다 혹 이런 문제로 고민하지는 않습니까? 나는 정말 착하게 열심히 사는데도 무엇 때문에 사는지도 모르고 보람 없는 나를 하루하루 보내고 계시는 분은 없습니까? 사람들은 말은 안 하지만은 무엇 때문에 사는지도 몰라요 그게 불신자의 삶입니다 그리고 또 왜 나는 특별한 이유도 없이 직장과 가정에서 이해할 수 없이 계속 실패하느냐라고 질문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불신자의 삶입니다 특별히 나쁜 짓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성실하게 착하게 계획 세워가는데도 가정에서나 사회, 직장생활에서 이해할 수 없이 실패가 계속되어져요 그래서 사람들은 종교를 갖습니다 그런데 종교를 갖고 있으면서도 진정한 행복이 없고 이상하게 종교생활을 하면 할수록 이거는 더 고난이구나라고 생각되어지는 분들도 세상에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나 가보자 해가지고 교회 또 옵니다 그런데 나는 교회에 열심히 충성 봉사하는데도 기쁨이 없고 교회 다니는데도 미래를 생각하면 허무하고 교회 다녀서 예배 드리고 와도 불안하고 그러면서 혼자 있는 것이 외롭고 그런 분들은 없습니까 오래 믿는 중직자 중에 때로는 목사님 중에서도 이 외로움 때문에 딴 짓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도박하는 데 가기도 하고 그래서 교계 신문에 커다랗게 나는 그러한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상하게 사람들 관계에서 힘들고 이상하게 억울한 일로 비난을 받게 되는 것은 없습니까 나는 그렇지 않는데 뭔가 내하고 상관없는 일들이 엮여지기도 하고 그게 눈에 보이지 않으면서도 뭔가 그렇게 역사하는 것을 느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집안에서 네가 우리 집에 들어오고부터 집안이 안 된다 혹도 그런 분들은 없습니까 또 그런 말을 듣고 계시는 분들은 없어요 이상하게 내가 이 집에 들어왔는데 이 집은 계속 문제가 생겼다라고 그렇게 말 듣는 사람 없습니까 혹 누구에도 말 못하는 정신적인 시달림 잠만 자면 악몽 그러면서 또 귀신 보고 그러면서 우한이 계속되는 그러한 분들은 없습니까 이게 불신자들의 삶이고 또 종교 가진 사람들의 삶이고 어쩌다 교회 가면 괜찮다 했는데 교회 와서도 실제적으로 내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그런 것은 없어요 오늘 본문에 그것이 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무슨 본문이냐 인류 역사에서 최고의 사건이 창조사건이에요 근데 인류 역사에서 최고 두 번째 사건이 뭔가 타락사건이에요 왜 이런 일들이 났냐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 앞에 가서 내가 웃어야 돼요 사람들 앞에 가서는 인기 탤런트 같으면 그 사람들에게 내가 포장을 해야 돼요 어떤 면에서는 교회에 와서 내가 직분 자면 직분 때문에 그 부분을 또 포장해야 되고 그래서 집에 가면 안 돼지고 현장 가면 더 안 돼지고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 문제를 어디서 밝혀주느냐 도서관에서도 안 밝혀져요 그래서 얘기하면 사람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절대 사람들에게 얘기를 안 합니다 근데 내 속에는 뭔가 다른 힘과 다른 뭐에 의해서 사람들이 미워지기도 하고 그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인데 그 어머니가 어떤 어머니인데 부모님을 죽이기고 싶기도 하고 형제를 죽이는 일들이 창세기 4장에 터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늘 나는 불안하고 미래는 걱정되고 그러면서 포장은 해가지고 사람들 앞에 서면 즐겁게 얘기를 하고 내 혼자 있으면 외로워지는 거 그게 어디에 있느냐 오늘 창세기 3장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사실은 좋은 얘기를 하면서도 이걸 잘 밝히지는 않아요 오늘 또 창세기 3장은 성경 중에서 가장 중요한 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창세기 3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기 없지만 1절에서 21절까지 다 봉독한 거예요 실제적으로 아셔야 돼요 성경 66권 중에 가장 중요한 약속이 담긴 것이 창세기 3장이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약속이 뭔가 그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오랜 신앙 생활을 했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뭔가 몰라요 집사님이 되었고 안수 집사님이 되었고 여자의 후손이 뭔지를 몰라요 오랜 신앙 생활을 했습니다 심지어 목사님까지 됐어요 그리스도가 뭔가 할 적에는 그리스도가 뭔지를 몰라요 그리고 보금 메시지 들었는데 목회하시는 분이 보금 메시지 들었는데 나 이거 처음 들었다라는 사건들이 곳곳에 일어나는 거죠 이게 누구의 전략이냐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다녔는데도 가장 중요한 것을 모르니까 가장 중요한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을 모르니까 가장 중요한 복을 받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성경 전체가 이해가 안 되어지는 겁니다 아무리 읽어도 이해가 안 되죠 그리고 기도 응답도 받을 수가 없고 전도가 되어질 수가 없고 성령 인도 받을 수가 없고 그래서 교회는 다녔는데 승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바르게 한다 하는데 바르게 안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인 창세기 3장을 바로 알면 인생의 문제가 뭔지를 알아요 여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질문했고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열거 했는 거 어디에 답이 다 나와 있느냐 창세기 3장 여기에 다 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이 바로 나와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기도 응답되고 전도가 되어지고 현장에서 뭘 누려야 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 사실 모르고 교회 다닌다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고 신자는 교회 다닐수록 더 갈급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이 뭔가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행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내게 행복이 뭐예요? 가장 큰 행복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내게 가장 큰 기쁨이 뭔가? 예수님이 내게 그리도 되신 것이 가장 큰 기쁨이에요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가장 큰 불행 그게 죄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죄사함의 찬송을 부르면요 가슴이 너무나도 기쁘고요 가슴이 너무나도 뜨겁고 눈물이 자꾸 나는 것이 그리스토의 보혈의 은혜라는 것이죠 오늘 또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우리가 찬송해야 될 예용이 바로 그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1장에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4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찬송의 내용이 뭡니까? 창세전에 예수 그대에서 우리를 성부 하나님이 택하셨고 그 다음에 그리도가 십자가에서 우리 외에서 구속을 이루셨고 그러면서 성령 하나님이 그 구속을 보증하기 위해서 인처 보증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구원을 누가 취소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감격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에게는 샘솟든 넘치는 것이에요 인생의 가장 큰 행복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인생의 가장 큰 문제 하나님 떠난 것 그러면서 떠나게 된 이유가 뭔가 그게 사단막이에요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큰 사건 두 번째 인생이 타락한 상황입니다 교회에서 온갖 좋은 말을 다 하는데 이 부분은 잘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분은 짚어주지 않아요 그래서 목회자 책임이고 그러면서 교회 책임이고 그러면서 그런 목회자를 길러낸 신학교가 책임인 것입니다 듣기 좋은 말을 또 성도들은 원해요 성도들은 듣기 싫은 말 하면 교회 떠나가 버려요 그래서 목회자는 성도 듣기 좋은 말만 자꾸 하다 보니까 사단 얘기 안 하고 마귀 얘기 안 하고 그렇게 교회는 듣기 좋은 말 윤리도덕적인 차원에서 지식적인 차원에서 높은 것 그런데 성도들은 시간 지나갈수록 뭐를 못 이기느냐 현장을 못 이기는 거예요 성도들의 눈은 뭡니까? 어두워졌 거예요 육신적인 것은 밝아지는데 영적으로는 어두워지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에서 지니까 현장에서 질 수밖에 없는 성도들만 계속 길러 나오는 겁니다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첫 번째 인간의 근본 문제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2장에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했는데 아무런 문제 없어요 오늘 또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근본 문제 모든 문제의 배경이 뭔가 근본 문제예요 그게 창세기 3장 문제고 원제 문제입니다 분명히 행복해야 될 인간이 행복하지 못한 이유 하나님 떠난 사건이 오늘 여기 나옵니다 왜 떠났느냐? 뱀의 유혹입니다 거기에 누가 개입했느냐? 사단이 개입한 거죠 오늘 보면 뱀이 강교하다고 말했습니다 사단이 개입이 되면 사람이 강교해져요 사단이 개입하면 사람이 교활해집니다 뱀이 문제가 아니라 뱀이 거기에 쓰임받은 것이지요 오늘 인격이 훌륭하고 오늘 그 다음에 많이 알고 그러면 훌륭해도요 사단이 개입이 되면 그 사람이 교활해지고요 사단이 개입되면 강교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희한하게 뱀은 혀가 두 개라 날름달름할 때 보면 혀가 두 날아가지고 참 강교하구나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단이 뱀을 통해 역사했게 됩니다 그래서 뱀에게 사단이 역사하면은 사단이 뱀의 역사하면은 뱀이 교활해져요 사람에게 사단이 역사하면 그 사람이 교활하고 강교해지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 지으신 모든 것을 보니 보시기에 심이 좋았더라 했는데 거기에 사단이 개입이 되는 겁니다 사단의 목적이 뭔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드는 거예요 원래 찬양하는 천사였었습니다 그런데 타락에서 그 지위를 뺏기고 인간이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하나님이 인간을 찬양하니까 식이 나고 질투라는 거예요 내가 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그 일을 해버리면요 식이 나고 질투해요 그게 사단의 역사인 겁니다 원래 누가 찬양을 했느냐 찬양 담당자 천사였어요 그런데 타락하고 나니까 인간이 생육하고 번석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이 찬양하니까 타락한 천사가 식이 나고 질투가 나가지고 찾아와가지고 사람을 완전히 타락시킨 게 있죠 사단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원리 우리 인생은 빨랄이 됩니다 생명의 원리요 그러면서 그 은혜원리 속에 들어가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영혼을 가진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행복합니다 그게 창조원리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물고기는 물속에 살아요 그게 창조원리예요 물고기를 행복하게 해준다고 물에서 그 잡아냈서 다이아몬드 위에 얹어놔도 물고기는 그거는 행복하지 않아요 왜? 창조원리에서 어긋났기 때문에 공중에 날아다닌 새를 잡아가지고 우리 수준의 금창살 속에 가다 놔두다 새는 행복하지 않아요 창조원리에서 어긋나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행복합니다 내 문제가 무슨 문제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지 못하는 것이 그게 내 문제예요 하나님 떠난 인간 창조원리에서 벗어났습니다 생명원리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한부씩 말씀드립니다 송충이는 솔잎 먹어야 돼요 누에는 뽕잎 먹어야 되고 벌은 꿀을 먹어야 돼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가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영혼이 사는 삶이에요 죽음의 원인이 뭡니까?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선 사망이다 그렇게 돼요 죽음의 원인은 죄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 따라가요? 세상 풍습을 따라가요 에베소 2장 3절 2장 2절 너희가 이 세상 풍습을 쫓고 하나님을 떠나니까 세상 풍습을 쫓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두려워지는 거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 에베소 2장 3절입니다 그래서 모든 원인의 제공이 사단이고 거기에다가 인간을 쏟아서 거기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느냐 그 두 가지밖에 뿐이에요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그게 종교가 만들어낸 거예요 교회가 종교가 되면 없는 거 만들어내요 중간지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냐 마귀의 종이냐 성령 인도 받느냐 사단 인도 받느냐 성도는 영적 사실과 영적 문제에서 분명히 배우고 확인해야 됩니다 어디에서요? 성경을 통해서 어디에서요? 현장에서 성경 말씀이 맞나 안 맞나 현장 가서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게 확인이 안 돼가지고 성경 말씀이 이게 맞나 안 맞나 늘 그랬다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성경 말씀을 가지고 전도 현장 가보니까 놀랄만한 사실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뭔가 마귀 귀신이 정말 사람들 속에 들어가가지고 사람들을 혼미키하고 사람들을 세상 풍습으로 이끌어 갔나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보면 분명히 사단의 정체를 밝혀줘요 사단은 자기 정체를 절대 노출 안 시키려 해요 뱀을 통해가지고 아니면 교활한 사람을 통해가지고 그러면서 자기 일을 하기 때문에 절대 자기 정체를 노출 안 시킵니다 세상 학문 여러분들 보시라니까요 어디 가도 사단의 정체를 밝혀주는 데가 없어요 사단의 정체 광명의 천사로 포장합니다 무속인집에 가면 뭐합니까? 아, 선녀로 딱 포장해 가 있는 거예요 무속인집에 가면 뭐합니까? 도사로 포장 딱 해가지고 그 다음에 또 우리 모든 것 불신 자폐는 뭐로 나타납니까? 조상으로 딱 나타나는 거예요 사단은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디서만 드러내느냐 성경에서만 그 정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 얘기하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군가 사단하고 관계 있는 사람들이 제일 싫어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하는데 오늘날 교회가 사단의 전략에 넘어갔는지 어떻게 된지 이 부분을 잘 얘기를 안 해요 오늘 일부 예배 때에도 너무나 사단의 정체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는 거 있죠 사단의 정체 에스겔 28장 11제 19제로 보면 완전하게 창조됐다 했어요 너희는 네가 완전하게 그 한다고 했습니다 사단은 지혜가 충족했고 보석으로 예비됐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는 천사였다 소거와 비파가 예비됐다 그런데 어느 날 그에게 불의가 드러났어요 범죄하여 다락한 천사로 교만해가지고 다락한 천사로 지혜가 더러워져 버렸어요 우리의 지혜가 아무리 좋은 지혜라도 하나님을 모르면 그 지혜는 더러운 지혜가 돼요 오늘 정치인들 보시라 할 거예요 그렇게 많이 배우고 그렇게 많은 지혜를 가지고 정치인들 얘기하는 거 보고 말하는 거 보면 이야 진짜 지혜롭다 그래요 그런데 그게 더러운 지혜로 전부 다 바뀌는 거 있죠 하는 일들에서 그 지혜가 전부 더럽게 쓰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단의 정치에 이사야 14장 13절에 13회 다락한 내용이 뭔가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내가 하나님과 비길이라 그러네요 사단의 정치에 그래서 게시록 12장 7절 12절을 보면 하늘에서 쫓겨났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예수님은 세상 임금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보면 세상 신이다 그렇게 말하고 그러면서 그가 하는 일은 뭔가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 사람들에게 전해지지 못하도록 그러면서 방해한다 그렇게 말해요 그의 속성은 에베소 6장 12절에 괴계를 쓴다라고 말해요 오늘도 괴계를 써가지고 아담을 넘어뜨렸습니다 그럼 우리는 현장에서 사실적으로 확인하고 속지 말아야 되는데 요한복음 8장 44절 너인 너야비 마개 자신이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욕 거짓말짱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요 전부 거짓말하게 해서 사람들을 속이고 이런 것이예요 사단은 우리의 약점을 이용합니다 사단은 우리의 약점을 이용합니다 내 약점을 너무나도 잘하는 것 있죠 우리 성도님들의 약점을 너무나도 잘 알아요 어디에 약한가 인간은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에 약해요 그래서 오늘 또 와가지고 하와이에게 하나님이 정말로 다 먹지 못하게 했느냐 거짓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 먹으라 그랬었습니다 사단이 역사하느냐 역사하지 않느냐는 하나님 말씀 가지고 보면 알아요 그런데 사단은 하나님 말씀을 교묘하게 뒤집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변형시키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잊어버리게 만드거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단이 하는 짓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흔드는 것이 그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보면은 정말로 다 먹지 못하게 다 먹으라 그랬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정확하게만 몰랐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것은 만지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이렇게 동산 중앙에 있고 왜 만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 그랬습니까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어요 그러면 동산 중앙에 있는 것은 다 못 먹는 거 아니에요 동산 중앙에 있는 것은 생명나무의 실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선악과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왜 2단에 넘어가느냐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그래요 오래 다니면 안 넘어가느냐 아니에요 오래 다녀도 2단 넘어가요 왜 정확하게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좀 짧게 다녀도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은 2단에 안 넘어가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아담이 정확하게 전달이 돼야 되는데 아담이 희미하게 전달했는지 아니면 하와가 희미하게 들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내 가슴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내가 사는 길이에요 그래서 하와가 넘어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사단은 또 먹는 거 가지고 또 예수님을 시험해요 도를 떡이 돼서 먹게 하라 또 시험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세 번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냥 다 물리친 거예요 결국은 마지막 시험이 뭔가 네가 내게 경배하면 이 세상 모든 것이 사단 경배예요 하나님 경배를 사단으로 바꾸는 거 있죠 오늘 주 너의 하나님만 성겨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거 성길 거 없어요 그래서 이 근본 문제 때문에 내 의지와 상관없이 자범죄를 자꾸 짓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연약한 부분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둘째입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 인간이 하나님 떠나면 영적인 부분에 문제가 옵니다 정신적인 부분에 문제가 와요 그러면서 육신적인 부분에 문제가 옵니다 불신자 여섯 가지 상태가 있겠지만 그러나 제일 먼저 오는 게 뭔가 소속이 바뀌어버리고 영적인 부분에 문제 소속이 바뀌었다는 것은 영적인 부분에 문제가 온 거예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의 자식이니 영적인 부분에 문제 와요 영적인 부분에 문제 왔다는 것은 뭔가 영안이 어두워지고 육안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 누가 너를 벗었다고 얘기하더냐 똑같은 몸인데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할 적에는 육신의 눈은 크게 안 밝아도 상관없었습니다 그런데 영안이 어두워지니까 육신의 눈이 밝아져 가지고 내가 지금 벗었다라는 것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벗마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게 영적 문제인 거예요 창세기 2장 25절 똑같은 몸인데 타락 전에는 벗은 줄을 몰라요 왜? 하나님의 영광으로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늘 하나님께만 집중되어졌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집중되는 게 끊어지니까 옆에 보나 내보나 전부 다 허물밖에 안 보이는 것이죠 똑같은 몸인데 타락하고 나는 몸 똑같은 몸인데 타락 전에 몸 틀린 거예요 오늘 우리가요 똑같은 일을 하는데 땀을 흘려야 먹고 사는 인생이 되는 것이고 똑같은 일을 하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 충만하면 그 일이 기뻐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안에서 들어가서 일하는 거 하고 은혜 받지 못하고 일하는 거 하고는 천재 차이예요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느냐 그거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니까 어떤 것도 아깝지 않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똑같은 일을 하는데도 은혜 못 받고 하면 그 일이 교회 일이 힘들고요 그다음에 직장하는 일이 힘들고 그런 거 있죠 그거를 오늘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떠난 순간부터 계속 두려움에 옵니다 그게 영적인 문제예요 로마스 6장 23절 죄의 싹선 사망이요 그러니까 두려움에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하셨습니다 죄의 싹선 사망이에요 그런데 살 길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문제 해결하기 위해 인간의 방법을 동원합니다 그게 뭐예요? 무화과 입으로 치마 엮는 겁니다 그런데 치마로 엮어 입어도 불안은 여전해요 두려움은 여전해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종교 생활이라는 겁니다 내가 치마 엮어서 입어요 무화과 입으로 그게 종교라니까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셔 봐요 오늘 또 종교 생깁니다 내일 또 종교 생겨요 저는 60년대인가 통일교 생기는 거 봤거든요 어느 날 중학교 오니까 또 뭐예요? 증산도 또 생겨가지고 또 있더라고요 또 어디 가니까 또 원불교 또 생기고 불교에서는 또 나오고 원불교 또 생기고 어느 날 보니까 또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뭐 이런 사람들도 나오고 종교는요 사람이 만드는데 오늘도 만들고 내일 또 만들고 그런데 그 종교가 우리에게 두려움을 없애주느냐 두려움을 없애주느냐 불안을 없애주느냐 없어지지 마요 하나님이 저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라고 하셨습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오는데 피 흘려서 너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의의 옷이 되고 영원한 옷이 되는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거예요 오늘 또 예수 그대의 피공로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입은 옷을 입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는요 모든 문제 여기서 다 나와요 오늘 이 본문에 모든 문제의 답이 여자의 후손 예수 그대인 것입니다 문제 해결이 안 됐는데도 해결됐다고 착각하는 거 있어요 그게 종교적인 일이고 그게 미신인 것입니다 불신자도 뭐 기뻐하되 그 지금요 문제 해결 안 됐는데 해결됐다고 믿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 착각해도요 그 착각하는 순간은 기쁘게 사는 거예요 착각하는 사기꾼한테 쏘갔는데 쏘갔다고 아는 순간까지 기쁘고 성공했다 카고 돈 벌었다 카고 있다니까 그게 착각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쏘간 것이 발견될 때에는 땅을 두드리고 통곡하고 이를 갈게 되는 거예요 그게 종교고 그게 미신인 겁니다 우상은 뭔가 우상은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 가지고 내가 뭐를 얻겠다 하는 것이 그게 우상이고 미신은 안 보이는 것 착각하는 것이 그게 미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문제 오는데 불안하고 정신문제의 특징이 뭡니까 원망과 그러면서 정신문제 두려움인 겁니다 9절에서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부르시면 두렵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몰라서 부르십니까 하나님이 다 아시고 그러면서 그들을 정죄하지만은 보금을 주셔서 구원하기 위해서 부르시는데 하나님이 두려운 것 있죠 이게 정신문제입니다 정신문제의 특징 꼭 누가 나를 감시하는 것 같아요 누가 나를 해야려고 하는가 그러면서 정신문제 걸린 사람들 보면요 정말 정말 날 만날 보면 누가 감시한다 그러면 심지어 들쩍에는 국정원이 날 따라다닌다 그렇게 얘기하고 경찰이 날 따라다닌다 그러고 말하고 어릴 때 보면은 목사님 혹시 날 감시하면서 목사님 경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진정한 치유는 우리에게 하나님 관계 회복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진정한 치유는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 관계 회복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고 내가 자녀가 되고 여기에 진정한 치유가 나오고 그 다음에 영혼이 치유되어지면서 우리 육신이 치유되는 겁니다 육신의 문제가 옵니다 하나님 떠나면은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라 육신적인 죽음의 고통이 옵니다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는 거예요 원래는 영혼이 육신과 함께 영생을 해야 되는데 죄가 들어오고부터 하나님을 떠나고부터는 우리에게 저주가 들어오는데 육신의 문제가 옵니다 땀을 흘려야 먹고 살고 땅을 가는데 엉끈 키가 나오고 그러면서 남편은 아내를 다스리려고 그러고 아내는 안 다스려질려고 하고 반항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인간관계에서 아내 피와 핑계되고 그 다음에 또 아내는 마귀 핑계되고 계속 인간관계에 문제가 오는 거 있죠 그러면서 그렇게 살다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셋째입니다 하나님의 해결책입니다 여자의 후손이신 그리스도 왜 예수님을 여자의 후손이라 그랬냐 아담의 후손으로는 인생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 아버지가 능력이 있어도 내 영적인 문제 해결하지 못해요 대통령이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어도 대통령도 자기도 자기 영적 문제는 해결 못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 이 말은 아담의 후손 아닌 분이 오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분이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그거는 가장 중요한 부분을 그냥 박살내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 장자의 뜻도 가지고 있고 가장 힘 있는 부분을 박살내겠다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뱀은 너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게 십자가 사건을 미리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것을 어디에 적용시켰느냐 아담과 하와이에 적용시켜서 피 흘린 양의 대속을 통해 가지고 가수곳을 지어 입혔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무화과의 아무리 심화를 엮어도 안 돼요 그게 종교인 것입니다 오늘 이 에덴 동산의 문제는 불신자의 문제 뿐만이 아니라 신자의 문제예요 왜냐하면 신자는 예수 믿고 원죄 문제 해결되지만 우리는 자꾸 자범죄가 생기기 때문에 예수 그도가 필요해요 여자의 후손인 그분의 보혈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셔야 될 이유 죄의 싹선 사망이다 라는 것 래위기 17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 죄를 대속해야 될 이유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재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법이에요 로마에 가면 로마 법 따라야 됩니다 미국에 가면 미국 법 따라야 돼요 한국처럼 경찰 없다고 손살같이 밟아 갔다가는요 미국에서 언제 경찰이 나타나서 딱 잡는 거 있죠 싱가포르에 가서 한국에서처럼 침 틱틱틱 뱉고 어디 구세가 오줌 넣었다 그럼 반드시 걸려갈 벌금 10만원 내지 100만원 해야 돼요 왜? 한국하고 틀리다니까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돼요 그게 피 흘림이 없은 즉 죄사함이 없는 거예요 기브리스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다 그랬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죄 없는 사람은 이 땅에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의는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담의 후손은 전부 죄의 부패성을 가지고 태어나요 죄의 오염대에서 태어나요 그래서 누구도 우리 죄를 대속할 수 있는 피를 가진 사람이 없어요 여자의 후손이란 뭔가 아담의 후손 아닌 분이에요 그러자면 성령으로 잉태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셨는데 죄 없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지시고 다 이뤘다고 하셨습니다 그 다 이룬 거 창세기 3장 이 죄의 원제부터 시작해서 게시록 20장 인류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서 테텔레스 타이 다 갚으셨습니다 그게 테텔레스 타이에요 다 갚았다 하나님의 공리 그래서 십자가 보면 하나님의 공리가 나타나고 십자가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럼 예수 글토를 보면서 우리는 뭐를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공리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 죄를 이처럼 싫어하시고 죄는 반드시 벌어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공리예요 그런데 그 공리만 갖고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을 갖고 계시기에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글토를 내준 것은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성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오 도리어 섬기라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려 하심이라 하셨습니다 오늘 또 우리는 찬송을 부를 때의 대속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슴에 차고 넘치기를 추천드립니다 창세기 3장 15절 처음 복음입니다 오리지널 복음이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원시 복음이라고 하고 최초의 복음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이것이 처음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여자의 후손으로 오겠다고 예언됐고 어느 날 오셨는데 마태봄 1장 18절에서 23절에 보면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할 자의 심이라 그러세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아는 예수님 그 정도로 믿으면 실패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공잔냐 석갔냐 소그로테스냐 그 말이에요 아니란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끝이에요 그게 그걸로 우리는 끝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내 남은 문제야 그건 하나님이 치료하실 문제예요 6월절 어린 양 피바른데 출애급 했어요 구원이에요 광략길 가면서 남은 거 하나님은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요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남은 거 다 치료하시는 거예요 그 치료하시는 걸 보고 그 사람이 변하는 걸 보고 하나님 살아계신 줄 우리는 믿습니다 성경말씀 가지고 우리 현장에서 그걸 하나하나 확인하셔야 돼요 이런 분들은 어떤 분이네요 히브리스 11장 38절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세요 오늘부터 여러분들을 세상이 감당치 못합니다 그게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권리안 나타나도 권리안이 다윗을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누구가 낼 상황이 다니엘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보디발과 장관들과 그 다음에 애굽의 바로왕이 요셉을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가난의 아비멜레 왕이 아브라함을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이삭을 감당을 못해요 그 사기꾼 라반이 야곱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또 믿음 안에 사는 자는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본 쓸 필요 없어요 노예로 포로로 속국 속에서도 세상이 그들을 감당치 못해요 하나님은 구원 중심으로 말씀을 계속 주십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은 구원 중심으로 계속 말씀을 주시는데 보금의 핵심 선고를 정리하시고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눈만 뜨면 보금부터 생각하십니다 저는 이 사실을 알고 눈만 뜨면 주님은 나의 주님 성경에서 말하는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이 되죠 눈 뜨면 세상 걱정하지 마시고 주님부터 찾으시길 바랍니다 보금을 누리셔야 돼요 그때 보면 하나님은 그때 이 사람을 쓰시고 이 사건 저 사건 속에서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구원사역을 계속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 사명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천드립니다 우리 미래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말씀 성취가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사도들 미래에 하나님의 말씀 성취가 일어난 거예요 오늘 우리 은혜교회가 그래서 역사를 주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 예수 그대 이름으로 추천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창세기 3장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장입니다 또 가장 중요한 사건이고 가장 중요한 약속이 주어졌는데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 그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 붙든 자들은 모든 영적 문제도 해결되고 정신적인 문제도 해결되고 육신적인 문제도 해결되고 후손들이 복을 받았습니다 어디에 가도 말씀 성취의 역사를 누렸습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해결책 속에 있는 저희들 예수 그대 안에서 오직 성령 충만해서 땅끝까지 증인되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로 세워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대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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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